다음 소식입니다. 국회가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남기고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없애기로 오늘 결론 내렸습니다.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헐비는 남겨둔다고 했다가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생각을 바꾼 겁니다. 권지윤 기자입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낮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남기고 국회 특헐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. 국회 관계자는 외교안보통일 등 특헐비 목적에 맞는 비용 중에서도 최소한만 남기고 폐지하는 것이라며 남은 하반기 특헐비 예산 31억 원 중 20에서 30%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회 특헐비는 그동안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크게 3개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급돼 왔는데 올해는 모두 62억 원 규모입니다.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목 특헐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장단과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. 국회의장단은 내일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친 뒤 국회 특헐비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. 국회 관계자는 내일 문희상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목 특헐비도 사실상 폐지로 결론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폐지 결론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생각할 때 내년도 국회 예산안의 특헐비 명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최종 결론까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. SBS 권지윤입니다. SBS 권지윤입니다.